드리자 평생 우리의 피조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 우리 피조물에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고 또 사명입니다 날마다 감사 찬양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불신자를 살립시다 예를 들면 말씀 가지고 예배가 이끄는 삶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오시아니아 지역에 있는 바노아트에서 전도집회와 또 다양한 국가 행사가 있었습니다 금요시간에 상시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가 중고등학교를 세우는 일 그 전에 해룬 유치원을 바노아트에 세워서 한 200여 명 랩런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잘 지금 다니고 있고 이번에 소가 장노님이 헌신을 해가지고 한 10억 들지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그러한 일과 또 빗물을 식수로 만드는 빗물식수화 그 행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무용 교수 서울대 교수가 우리 237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 한무용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빗물 박사예요 빗물을 식수화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팀들과 함께 그렇게 이 바노아트에 이미 이 해룬 유치원에 큰 탱크를 해가지고 빗물을 받아서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은 빗물을 그냥 먹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수두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놔뒀다가 깔아앉으면 위에 떠 묻는 거 그런 식생활을 하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이 탱크를 가지고 한무용 교수가 하는 거는 빗물을 받아서 완전히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서 이제 식수를 만들면 어느 정도 좋으냐 그 식수가 그야말로 우리가 묻는 생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빗물 그 한무용 교수 이야기는 뭐 사람들이 뭐 핵이 어떻고 먼지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막 물이 빗물이 안 좋다는데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빗물이 떨어지는 걸 받아서 정화시켜 놓으면 우리가 묻는 생수가 더 물이 좋다는 거예요 그걸 데이터가 다 나온 것을 그렇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것에 이번에 해돈 유치원에 또 그 공원에 그렇게 이미 설치해서 먹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신데 빗물 식수와 준공식을 하고 또 하나 평화 기념식이라고 이제 2차 대전 때 남태평양 공격을 많이 그렇게 선정을 하면서 피해를 봤어요 괜히 그 조그만 섬나라들이 그래서 이 솔로몬 제도를 비롯해서 반호와트 14개 나라 섬나라들이 엄청 피해를 봤는데 한 번도 자기들을 위로해 주는 이런 행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큰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평화 그런 행사했지 피해를 본 자기들을 위해서 해 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주는데 정말로 이제 평화 절대로 전쟁이 없는 평화 이제 기념비를 세우자 이렇게 기회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솔로몬 제도 같은 데 가서 세우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세웠어요 땅값이 높은 비싸고 세울 수가 하나도 못 세웠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 당 그 다음에 한국당 그 다음에 바른당 다 와서 국회의원들 대표적으로 다 왔는데 주승용 국회의원장 그래요 너무 감동했어요 국가가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2372 윤 목사님과 이 전도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것도 200명이 한국에서 갔단 말이에요 대단히 놀라더라고요 아니 국가가 못하는 이 엄청난 행사를 그렇게 이 단체가 하게 되니까 존경스럽다고 기념비도 세우는데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수십억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치유해 줬지 국회의장 치유해 줬지 뭐 거기 비서실장 다 죽을 사람 살려놓으니까 이상 죽으라고 우리 팀이에요 그냥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돼 공짜로 최고 좋은 땅에다가 이제 평화 기념비를 세우는 이 일을 이 일을 하게 되니까 주승용 부의장 이야기가 정말 애국하는 거라고 왜 왔냐 물으니까 이분들이 이번에 유엔에서 무슨 표를 우리나라하고 나라가 이제 통과되어야 될 표가 있대요 그래서 이 바누아트도 한 표고 중국도 한 표고 미국도 한 표라 한 편에 표 들어온 거요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싸인 받고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기로 지지해 주기로 싸인 받아가서 그리고 그분들이 또 솔로몬 제도 가서 또 거기도 또 받아 간다고 국회의원들 수고 많이 하더라고 난 맨날 사고만 친 줄 알았더니 의외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와 진짜 국회의원도 수고 많이 하시네요 위로를 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세우는 거 빗물 식수하는 거 평화 기념비 세우는 거 이 큰 행사를 치면 그렇게 이번에 일이 진행되어졌고 호주에 와서는 이제 입당 예배 임직식 그런 진행을 다 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내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언약의 여정이다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 삶이 돈 붙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 말 저 말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사는 삶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가져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하는 장소에 우리가 있고 그 언약 성취에 하나님 도구를 스님 받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왜 빗물을 가지고 생수화, 식수화해 줍니까? 그 영혼 살리려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 치유해 주어서 안 걸린 맥달 동안 치유해 주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우리 김동길 케냐 성취사님도 와 계시는데 케냐에도 엄청 많지 빗물을 생수화하려고 하면 그것도 마사이 족들 가보니까 전부 다 물이 없잖아요 물이 시행수화 말하니까 우리 김동길 성취사님 눈이 폭 뜨네요 맞아요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문영 교수하고 케냐도 가야 될 판이야 지금 또 어떻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복음이 이끄는 삶, 복음이 성취되는 삶 언약이 확인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의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의 도구로 수입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도구로 수입받는 그것이 인간이 사는 데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할 당연성 그것이 좀 당연히 가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시 3장 15절 여상의 후손이 이 땅에 온다 예비하는 삶을 구약성도로 살았어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 이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삶을 살았어 지금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제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세요 다시 오실 제림주 예수는 심판주 인류를 심판으로 오셨습니다 그때는 구원 없어요 구원은 심판전에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받는 거예요 그때를 뭐라 합니까? 인류 처우의 날입니다 인류 처우의 날이 지구 종말이 하나님이 이 빛을 거둡니다 해가 빛을 잃고 그랬어요 해가 빛이 없어요 여러분 해 안에서 빛고 막 불이 나는 것 같습니까? 빛이 오는 것 같습니까? 빛이 해를 비추는 거예요 그 하나는 빛을 안 비추면 해는 빛을 잃고 지구 종말이에요 누가 핵을 몇 번 터뜨려서 종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우의 종말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 처우의 종말이 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 눈을 열고 볼 수 있을 것이 뭐냐 언약의 여정을 간다고 해서 문제와 사건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정 속에서 많은 문제 사건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신자였다면 겪지 않을 만큼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예원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언약의 여정 가는 가정 속에서 도대체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 억울한 일을 소려본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지속할 수가 있느냐 바로 오늘 제목이 답입니다 예배가 이끄는 삶이에요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면 된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마마 살리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예수 거시도가 눈에 보이면 성령의 눈에 보이면 믿음이란 단어가 필요 없지요 뭐 보이는데 뭘 믿음 믿음 필요 없잖아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한 것이 뭐냐 솔라 이 피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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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는 믿음이 적은 믿음이 크도다 믿음 키가 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다른 이런 저런 변명할 거 없어요 믿음이 크냐 적냐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마마 살리라 자 이게 뭐요 이신칭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이런 믿음 믿음을 근거한 바탕으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남은 생일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특별한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어떻게 살아한지를 다루고 있는 전체 내용의 서론인 동시에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아라 너의 삶 속에서 모든 영향력은 모든 치유는 모든 정리는 다 예배에서 되어져야 한다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가 아주 중요하죠 예배가 이끄는 삶 예원계자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배가 이끄는 삶 속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 있는가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이 언약 성취의 주역들로 다 서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본문의 이 거룩으로라고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 거룩으로 거룩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거룩으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마틴 로드 존슨 목사님은 본문에 나오는 거룩으로라는 거룩으로를 위대한 거룩으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므로가 중요하느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구원의 교리와 믿음에 대해서 다각도로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죄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 우리를 위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를 죄가 모든 죄안과 처지고 오니까 모든 죄, 모든 문제가 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 결과 로마스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그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스 5장이에요 로마스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요? 결코 정지함이 없다 정지함이 없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주 강력하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멋진 고백이지요 아멘입니까? 절대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스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 구원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이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에게까지도 이룰 줄로 소망한다 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 신비로운 구속성체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거름으로 거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름으로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바울이 강조한 것은 놀랍게도 뭐냐 거름으로 사도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거름으로의 강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에요 예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실패는 인간 실패에요 예배들이 나와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충족 세우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정말로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에요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어떤 야망을 가지고 괴출의 방 아무 소용없어요 그 인생은 결국 다 망합니다 비참하게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기 어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늘 대피기도 할 때마다 예배를 방해하는 허감 저주의 세력은 이방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사사 은혜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생각 속에 눈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이 모든 삶 속에 왔다 갔다 하던 이 허감이 이 순간 찾아와서 은혜받지 못하게 다른 생각이 만들어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인생 망치게 만듭니다 어둡게 산단 말이에요 후회하게 사는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엄청난 메시지 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는 예배 성공해라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고 같은 예배가 아니라고 다른 종교는 예배가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은약을 잡은 영적 예배에요 영적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자리에 지켰다 참석했다 소용없어요 교회 안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에요 교회 안에서 망한다고 교회 안에서 실패해요 교회 안에서 그냥 창피다 왜? 예배 드린 적이 없어 참석했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헝금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 한 적이 한 분도 없어 난 넌 모른다 너 누구냐 내가 목사다고 내가 장로다고 내가 집사다고 내가 성교사다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대요 나는 넌 모른다 기가 찰 일이지요 기가 찰 일이지요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진짠지 가짠지 아무도 몰라요 알곡인지 껍데기인지 추수하는 날 알아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의 것을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뭐냐 제일 먼저 일어난 놀라운 변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변화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 영이 그냐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주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달려도 지식적으로는 듣지요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은혜는 받지 못해요 은혜 받는다 안 받는다 뭔 뜻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은 삶이 변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삶이 변한다고 생각이 변한다고 습관이 변한다고요 아멘 은혜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뭐요 자꾸 옛 털에서 벗어납니다 불순자 상태에 살았던 거 종교상을 했더니 살았던 거 이것은 하나씩 하나씩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새틀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변화가 왜 날로 새롭도다 날로 변화되어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날로 날로 아멘 이 말씀에 있는 게 성의 역사에요 날로 새롭게 돼 사람을 날로 새롭다는 말은 만날 때마다 포럼을 하면 은혜가 돼 만날 때마다 새롭게 돼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네 야 이 분 정말 나의 반면 정말 교사가 되어서 이분과 만나면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아 배워 이게 뭐요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어제의 말 또 하고 전에의 말 또 하고 변화가 안되니까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들을 거 없어 지루해 날로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한 사람 특징이 뭐냐 만날 때마다 새로워 아멘 날로 새롭도다 우리 연계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날로 새로운 느낌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새로운 느낌 생동감 있는 생기가 있는 종교 지루하기 생각 목사가 나가 할랄루야 다 죽어 하는 소리 그잠말로 어제의 말 또 하고 그 목사는 새로운 은혜를 매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화 이것이 뭐요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새로운 변화 거룩한 산재물 되는 삶 성교 여러분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는 표현을 보면요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 재물이란 말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재물은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물이 될 수 있느냐 그 비밀이 바로 갈라디아스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힌 삶이에요 나는 없어요 나라는 욕심 없어요 내 계산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함께 사는 삶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면 꼭 그리스도 같아 그걸 초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똑같네 똑같은 말 안 해 그리스도 똑같은 삶을 사네 그리스도가 거의 비슷해 그리스도 같아 그리스도인이라 그걸 그렇지 아니라 장노님 만나보면 정말 예수 향기가 나와요 장노님 만날수록 감동이 되고 저 우리가 못 깨닫는 것을 깨닫는 불신자 볼 때 장노님은 정말 예수 있는 사람 같다 보여요 그게 뭡니까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내 육체를 그야말로 내 사람을 십자에 못 박은 사람 내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4등 1장 3절 8절로 바뀝니다 상세 3장 11장의 나동심 물진동심 그야말로 이 성동 주심에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력 충만 이렇게 사람이 예틀에서 새틀로 쫙 바뀌어 이게 뭐요 바로 산재물이 되는 삶이에요 산재물이 산재물이 특별히 구약시대 재물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의미에요 하나님께 드린다 재물은 하나님께 만드리는 거에요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게 내 삶의 전부를 흥신한다 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에요 산재물이라는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이 우리가 드릴 영적예배다 영적예배 영적예배 아세요 정리했잖아요 영적예배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린 것이 영적예배에요 내 계산 따로 있고 하나님 거 따로 내 거 따로 아니에요 모든 내 삶 내 생명까지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영적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여기서 영적이란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합당하다 라는 의미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뭐요 최고 합당한 삶이란 거에요 억지가 않아요 아주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당연한 합당한 삶이다 산재사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강조하고 있어요 골대전서 골대전서 6장 19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직분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까 아멘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 삶이 뭐요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의 무기로 올인 그야말로 집중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떤 산모의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산모가 아기를 낳게 되면 자연 분반도 하지만 수술도 하는 거예요 수술도 수술해서 아기를 낳을 때도 있는데 수술을 할 때는 마취를 해요 마취를 하게 되면 그 환자에게 그 산모에게 마취를 하게 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숨을 쉬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길게 숨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취를 하잖아요 심호흡하라 근데 어떤 어느 자매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심호흡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심호흡 심호흡 말로 해야 한다 말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말로만 말로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생략 중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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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은 전혀 없어요 입으로만 달달달달 외워요 단순한 지식적인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지식적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응답이 없어요 종교생활은 생산력이 없어요 종교생활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면 뭐요?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단계로 나가야 돼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무슨 영향을 입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자꾸 내 삶 속에 실제로 말씀 적용되면 그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영향력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입히게 돼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물어봅시다 영적 영향력 입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영적으로 야 내가 종교생활을 했구나 아니 내가 정말 나도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영향력이죠 변화죠 이것이 뭡니까 산 거룩한 산 제물로 들어지는 삶이 잘 정리하세요 영계절 성도는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들어지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영적 예배자로서 당당히 서는 영적 성장의 길을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정인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들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언급한 것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여기서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떠난 장식의 3장 불신 현장이요 여러분 현장이 다 불신 현장이요 장식의 3장 불신 현장 그 본받지 마라 장식의 3장 6장 11장에 자기 공심 물질 공심 세상 성공 중심 빠져 있는 그것이 특징이에요 세상은 전부 어떻게 하다 내가 성공할까 미안합니다 대통령이 중고등학교 소거 장로를 통하여 세우는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축하하러 대통령이 다 산부의원이 다 왔는데 진작 국가일을 하러 왔다 하는 국회 부의장과 국회의원들 아무도 안 왔어요 안 오는 거요 왜 안 오지 대통령이 왔는데 알고보니까 일본 사람이 세우는 학교에 가면 안 된다는 거요 소가 나오유키가 일본 장 일본 사람이잖아요 이 일본 이름이 들어간 학교에 학교를 세우는데 참석했다 지금 우리나라 정상 일본과 상태가 아베 아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정치인으로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한 분도 안 왔어요 야 정치 참 무섭죠 표란 게 무서워 그래가지고 이 국회 부의장이 말이요 그까지 갔는데 우리는 대통령을 몇 번 만났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왜 대통령이 자기 갔는데 안 왔다고 안 만나 줬어 만나자고 그렇게 좀 국회의원들하고 만나러 가자 노 내가 간 데 너희들은 안 왔는데 내가 왜 만나야 되냐 이리 돼 버린 거예요 하나만 생각 두개 생각 못해 내가 야 참 성공 중심의 철저한 현장이구나 오직 성공 중심 여기에 지금 이부예배에 양천을 국회의원이 와 계신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난 잘 몰라 양천을 갑입니까 을입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사하러 온다고 이부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현장은 전부다 상세기 3장 6장 11장이요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대입해서 한번 보세요 다 이해가 되고 다 풀려듭니다 뭐 특별히 형 볼 것도 없어요 그렇구나 역시 상세기 11장의 현장이구나 현상이 금방 나오죠 그렇게 참으로 이 세상 모두 우리 현장 그렇습니다 이 상세기 3장 11장 누가 갖다 줬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구 작품이에요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단이 하나님과 단절시켜 버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이거 가지고 시험 들기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거 딱 만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돈이잖아요 돈 이 물질 때문에 온갖 시험 다 들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딱 걸려가지고 사단이 가져준 거예요 깨달으면 돼요 뭐 깨달으면 평생 잡혀요 에베스 2장 2제를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여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세상 왕은 마귀에요 사단이 정치 연기 사회문화 예술 다 잡았어요 완전히 다 잡아버렸어요 공중권세 잡은죠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과 격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저주에서 빼주었습니다 또다시 속는 삶을 살아서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로 각인 뿔이 체질되라 오직 그리스도 무슨 일이 생기면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눈으로 풀어가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거로 각인 뿔이 체질되라 되어야 된다 빌리포 1장 이 철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헬란 말로 폴리루에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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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듯이 여기서 말하는 생활하라는 무슨 시민으로 살라는 말이냐 빌리포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팔교에서 무슨 말이에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생활하라 이 말이 천국 시민 아니냐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에는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화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문화 속에 살지만은 세상화되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의 뭐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빛이니 빛이 무슨 무슨 밝은데 뭐 필요해요 세상에 딱 어두워 있으니까 너희는 빛이니 너희를 보고 너희 불을 보고 바른 길로 오도록 인도해라 너희는 빛이다 따라서 나는 세상에 빛이다 빛이여 빛 스타이여 스타 여러분 지도자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려야 될 이 어마어마한 사명이 주어진 전도자에요 우리 영계자 성도들 정말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보험에 선한 영향력을 다 입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바울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는 것이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지요 첫째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들여지는 삶을 강조했어요 늘 거룩한 산 제물로 들여지는 삶을 강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 각인된 것들을 변화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녀석은 예탈을 나의 깨버리고 올바른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응답받는데 걸림돌이 돼요 계속 걸림돌이 됩니다 응답받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응답받으려 변화가 직전에 또 당해요. 본문에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요.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성령이에요. 변화를 받으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니면 말씀 못 깨달아요. 그분이 인도 안 하면 이 교회에 못 나와요. 지속적으로 못 나와요. 신앙생활 지속 못해요.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맡겨둔 사명 감당 못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하게 하신다. 성령의 이 놀라운 능력이. 에스겔 36장 26절 7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돌과 같이 굳어있는 마음. 이 와락한 마음. 이 강박한 마음. 이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제발 성령의 사람은 따뜻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차바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정시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로는 깊은 기도 속으로. 때로는 묵상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상처받은 마음. 어두워진 마음. 비틀어진 마음이 아니라 그걸 다 고쳐가지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이렇게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마지막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혼구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영혼구리에요. 언약적 비전을 표현하면 세계보고마에요. 2, 3, 7 나라 보고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우리 성교지를 그냥 왜 갑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뭐요. 생명구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사는 땅에서도 복음을 증가하지만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물질을 주고 그냥 말로 사랑을 베풀어 주고 복음을 주면서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예배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천 말씀은 한다. 사천 말씀은 확산이다. 사천 말씀은 나도 쓰임 받아야지. 이게 뭐요. 가장 예배 성공한 자의 모습이 열매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막 스튜렛으로 이걸 무슨 세상적인 방법을 보지 마세요.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일에 여러분 실제로 쓰임 받으시기를 재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휴가도 다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천 말씀 등에 여러분 다 쓰임 받기를 재물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란 글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고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지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닿으면 던져버린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 만남 순식간에 지어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근과 같은 마음이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가장 보배로운 가치는 만남은 생명살리는 보금적 만남이다. 생명살리는 보금적 만남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만남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배가 이끄는 삶의 결국이 뭐예요? 예배 성공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이걸 붙잡아야 돼요.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삶이 됩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상식의 3장, 6장, 15장에 빠져나와서 4단계 1장, 1절, 3절, 8절의 삶을 살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있어요. 되어집니다. 되어집니다. 억지로 하려는 게 힘들지. 되어집니다. 그것이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열매이에요. 지금부터 영적 증인으로서 여러분, all in, all out, all change, all blessing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에 무한도전하는 예원교의 전성도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원교의 성도들을 예배가 성공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오니 정말로 영혼 구원의 열매까지 그까지 인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사사 이 속에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이 다 들어있음 말고 종합적 축복을 받는 영계의 모든 성도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